제주 BBS가 주최한 제1회 제주 청소년 난장 페스티벌이 제주 노형 근린공원에서 열렸습니다. 제주 지역 19개 팀이 쇼미더 유스 콘테스트에 참가해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했고 유튜버 임다 등이 무대에 올랐습니다. 오늘 이 행사가 앞으로 제주도 청소년들에게 정말 하나의 마음에 꼭 참석해야 되겠다 하는 또 BBS 불교 방송을 기억하는 좋은 행사가 되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 이 행사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쇼미더 유스 콘테스트에서 종합 최우수상은 어스텐션 크루가 차지했고 우수상은 페이트와 송지은 양이 수상했습니다. 난장 페스티벌에는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,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,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 등도 참석해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.